옛날에 한 마을에 알 수 없는 저주를 받은 바이올린이 있었어. 이 악기를 연주하면 아주 좋은 소리가 나긴 해도 연주하는 사람이 저주에 걸려 죽는다는 소문이 받아했지. 마을에 온 어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소문을 듣고 그건 헛소리라며 자기가 직접 연주해보겠다고 나섰어. 연주의 날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저주받은 바이올린을 들고 대담하게도 무대에 올랐어.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첫음이 흘러나왔는데 정말이지 천상의 소리였어. 마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 연주하는 것처럼 하지만 60초가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바이올리니스트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닥에 쓰러졌고 결국 목숨을 잃었지. 다들 소문이 사실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었어. 그런데 제일 끔찍한 건 그 바이올린 쓰러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떨어진 순간 천천히 목재가 갈라지면서 뭔가 구덕이 같은 것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한 거야. 저주받은 악기 속엔 작은 구멍들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그 마을. 사람들 모두가 잊었던 전설 속 악기를 만든 마귀가 집어넣어 놓은 수백 개의 눈이었어. 그 눈들은 연주할 때마다 외부의 생명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였지. 그런 무시무시한 진실이 바로 그 바이올린의 저주였던 거야.